정감이 있어. 친해지면 뭐 하나씩 줘. 너도 거미야, 나 스파이더맨이어서 사실... 이 자식 뭐지? 꿈인가? 어쩐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이 정해주는 남매! 이름하여 순정 남매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순이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순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 중에 최고의 똑순이 강재현입니다. 아니, 제가 제 동생이 올 1월에 자취방을 구하느라고 대구에 내려갔는데 저도 같이 내려가서 제 동생 자취방을 열심히 구하러 다녔거든요. 몇 군데 보셨어요? 한 50군데 정도, 50군데 정도 봤는데 이게 또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때마침 이런 순이님, 거의 준전문가를 모신 데는요. 오늘 주제와도 다 상관했습니다. 요즘 한창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고민만 하지 막상 알아볼 때는 어려워. 근데 이거를 남의 손에 맡겨두면 결국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살면서 꼭 후회를 하거든. 그래서 준비한 집 알아볼 때 반드시 따져봐야 될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니, 우리가 집을 보러 다녔는데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집 바깥을 보라고요? 아니, 무슨 건물에 금가든지 그걸 보는 건가? 이게 은근 간과하기가 쉬운 건데요. 집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집 주변에 얼마나 편리한 그런 기관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중요하죠. 대중교통은 있는지 그리고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세탁소나 병원, 약국들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근데 순이 씨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사시니까 여성분들은 직장 때문이라든지 학교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치안이 정말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정 티 하나 나갑니다. 반드시 낮에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집 구하느라 바빠가지고 연차 내고 알아보니 반차 내고 알아보니 바쁘니까 아이, 뭐 괜찮겠지? 아이, 뭐 괜찮네!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3층짜리 원룸 되게 가기 때문에 넓게 나와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사 딱 하고 이불 덧고 아우 좋다, 새 집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계속 누가 막 뭔가 이러는 것 같아, 누가 앞에서 오, 계속 뭐였어요? 노래방 남방. 창문 바로 옆에 아, 진짜요? 아주도 기억해요. 따봉 노래방. 그것도 글자 하나씩 있잖아. 따, 봉, 노, 레, 방 따봉, 노래방 따봉, 노래방, 따봉, 노래방 아이고, 힘드셨겠더라. 안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꼭 낮과 밤 둘 다 가보시라.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체크해야 할 리스트 2순위는요. 바로 집안 확인하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혹할 만한 옵션에 발무다 토스트기가 옵션에 있어? 와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상 이걸 혹해서 잊어버려가지고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미리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또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입력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채광. 제일 중요하죠. 햇볕이 잘 들어야 좀 내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활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 밝아져. 맞아요. 그리고 그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눅눅하거나 꿉꿉하지 않고 바삭바삭하게 잘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쾌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수압. 이 수압을 확인하려면요. 세면대나 샤워기 물을 튼 다음에 변기 버튼 있죠? 그걸 내려보셔야 돼요. 아, 이걸 동시에 해보라고? 동시에 했을 때 이 변기 물이 잘 내려가면 수압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변기 물이 피실비실 쪼르르르 내려가면 그거는 수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방음! 요즘 이것 때문에 진짜 칼부린나요. 들어가서 사면을 모든 벽을 다 두드려보시라. 그리고 이제 벽의 결로라든지 곰팡이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 방충망 찢어져 있으면요. 무조건 집주인한테 얘기하세요. 저 입주할 때 이거 고쳐져 있겠죠? 이렇게 꼭 언지를 하십시오. 특히 옵션의 경우에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미리 집에 가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사진을 찰칵 찍어주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고지를 해야지 이 집주인이 나중에 나한테 좀 불리한 그런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다. 뭐 에어컨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부칙으로 얼마든지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네.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어컨은 수리를 해놓는다. 집주인 부담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의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대망의 1위 바로 각종 서류 문제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뭐냐면요. 그 집과 관련된 이 권리 관계 법률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그런 문서인데 뭐 집주인이 누구고 집주인이 언제 어디서 바뀌었고 또는 집주인이 대출을 이걸 저당 잡아가지고 얼마를 받아놨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심플하게 딱 나와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집을 빌리고 사본 사람이야.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알겠지만 그렇죠. 한 번도 안 사본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사기 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법대 오빠 출신 아닙니까? 등기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 물건.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표시하는지 보여주는 표제부. 소유자부터 현재 소유자까지 소유권을 보여주는 값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전세권이라든지 금전당권을 보여주는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심플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뭘 확인해야 되냐. 일단 소유자 김영순이라고 등기부에 적혀져 있어요. 그런 계약도 김영순이 하셔야 됩니다. 김영순의 남편과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김영순, 김영순인데 동명이인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동일한 사람인지 이것도 신분증으로 대조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소유자. 그리고 각종 권리 관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 부동산에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이거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이 1억짜리야. 근데 대출이 8천이 잡혀져 있어. 근데 나는 전세로 5천을 들어간단 말이죠. 나중에 집주인이 망했다. 설사. 그러면 경매로 하게 되면 1억짜리 집이 보통 8천에 떨어지겠죠. 그 8천이 나한테 오냐. 안 오죠. 나보다 누가 먼저 있죠. 은행. 그렇죠. 은행한테 다 가고 나는 골치 아프게 그냥 이렇게 빈털털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미리 따져오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열람은 700원 그리고 인세는 1,000원을 주고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 중개사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등기부등보 외에 나는 좀 더 숨겨진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싶다.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바로 내집스캔이라고 해서 전월세 사기 위험도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집 주인이 사기꾼인지 악성 임대인인지 그런 거를 좀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비용도 저렴해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 집 주인의 히스토리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써볼 만하죠.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전세 사기가 원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 이걸 이제 심플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시면 국가에서 그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정말 큰일날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 주인이 연락이 안 돼. 나 전세금 1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한테 말해. 얘가 1억 안 돌려줘요 하면 알았어. 일단 내가 1억 내줄게. 너 받아. 그리고 딴 집 알아봐.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그 집 주인한테 어떻게든 청구를 하는 거지. 등등하잖아요. 그렇죠.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가입할 수 있는 루트도 되게 다양해요. 맞아요. 보증보험은 이를 보증하는 기관에 따라서 허그, HF, SGI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특성이나 보증하는 금액이 다 다르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집을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보증보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싹 훑어보니까 거의 뭐 집 한 채 구한 것 같아. 계약한 것 같아.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진짜 처음 집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집을 체크하는 거. 그리고 계약하는 순간까지 이 세 단계를 쫙 훑어보니까 진짜 이제는 정말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면은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돌아오고요. 못하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은 진짜 돌아오니까 그만큼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이다 보니까 꼭 이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 다 이제 기억하시고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좀 유용하게 써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 순정남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순정남매 구독자와 조회수 날씨가 잔뜩 흐린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우리 순정남매의 날씨를 말고 포근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